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금요일 금요일 오후 6시 22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내일이 토요일날이잖아요 근데 그 날씨가 좋은 것 같으면은 이 드론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드론을 날려야 되기 때문에 바람이 새면 안됩니다 그런데 내일 토요일날은 비도 오고 바람이 새요 보통 전라남도 경상도 이쪽 지역을 내가 다 이렇게 일계보를 알아봤는데 전국적으로 바람이 많이 불고 아주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일은 못 떠나고 일요일날 일요일날은 날씨가 좋은 지역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요일날 내가 행남도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행남도를 내가 갔다 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번에 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자를 찍었습니다 근데 그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 뽑혔잖아요 나는 왜 윤석열 당선자를 찍었는가 하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실정이 많았어요 잘못한 점이 많아가지고 이번에야말로 정권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내가 이재명의를 찍지 않고 이재명의를 사람들은 이재명의를 이재명이라고 안 하고 문재명이라고 합니다 그게 문재명의를 왜 이재명이라고 안 하고 문재명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재명의는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시즌2가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기승한다 이래서 문재명이라고 하고 문재인 시즌2가 된다는 얘기죠 나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재명의를 찍지 않았어요 이재명의가 형수보고 입에 담지 못하는 요구를 했니 어쩌니 했는데 그래서 이재명의를 안 찍은 것이 아니고 이재명의를 찍으면 문재명의가 된다 이재명의를 찍으면 이재명의가 아니라 문재명의가 된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시즌2가 된다 그런 점 때문에 내가 윤석열 씨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를 찍고 나니까 탈운전도 이미 백지화 한 달이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이죠 LNG를 떼가지고 발전을 하게 되면 말이죠 전기세가 지금보다 두세 배가량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 대기업은 형편이 좋습니다 재정상태가 좋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어려워요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사업을 해나가는데 전기세가 지금의 두세 배가 올려진다 기업도 어려워지고 개인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름에 그렇게 날씨 더울 때 전기세가 무서워서 에어컨도 만들면 못 틀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LNG로 발전해보셔요 얼마나 전기 요구 단가가 비싸지겠나 그래서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의 실적이 많았어요 그것도 그렇고 하여튼 이 문재인 대통령은 말이죠 서민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그런 정책을 많이 했어요 탈원전을 부르시지니까 앞으로 LNG 발전하게 되면 그렇게 전기세가 두세 배가 올라가면 제일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어려운 중소기업, 가난한 근로자, 밑바닥 서민 이런 사람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전기요금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근로자들을 아주 도와준다고 또 최저임금을 대폭적으로 올렸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그런데 명분은 근로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최저임금을 너무 과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너도 나도 이제 사람 안 쓴다 해가지고 식당이나 이런 데서 서빙하는 거 다 이제 사람 안 쓰잖아요 로봇이 다니면서 서빙하고 그렇지 않으면 셀프 7번 손님이 음식 나왔습니다 하면 자기 가서 가서 음식을 갖다가 먹고 이러잖아요 셀프 식당이라 지금 사람 안 쓴다는 거예요 그게 왜 사람 안 쓰느냐 최저임금을 엄청나게 올리거든 그러니까 못 쓴 거야 식당 같은 데 차려가지고 식당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1억을 벌겠습니까 2억을 벌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도 가계세 내지 전기세 내지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잘 벌어야 생활비 정도나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활비도 안 떨어져요 자영업자들의 실정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서민들한테 최저임금을 엄청나게 올려버리니까 최저임금이 무서워가지고 종업원도 못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최저임금을 왕청 올려가지고요 기업에서도 지금은 거의 한국 사람 안 써요 내가 참 이런 얘기 하긴 뭐 하는데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이잖아요 외국인들을 쓴다고 전부 외국인들을 써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쓴 거야 그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지킬 그게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래가지고요 대다수 근로자들이 일자리 다 잃어버렸어요 근로자들을 위한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그렇게 올렸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근로자들이 다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근로자도 뭐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왕청 올리면 그 최저임금을 왕청 올린 대로 다 줄 수 있는 대기업 근로자는 괜찮겠죠 그러나 저 밑바닥 아주 어려운 중소기업에 다니는 그 밑바닥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그렇게 왕청 올리고 나니까 다 실업자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명분은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밑바닥 사람들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밑바닥 사람들을 못 살게 잡았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에야말로 정권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도 윤석열 씨를 찍었어요 아께도 했지만 이재명이가 아니라 문재명이고 이재명이가 집권하면 문재인 시즌2가 된다 뻔한 거잖아요 문재인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는 겁니다 이재명이는 그래서 내가 이재명이를 안 찍은 거예요 이재명이가 형수한테 욕을 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찍은 게 아니고 그거는 그 사람의 사생활이고 그것 때문에 안 찍은 게 아니고 내가 이재명이를 안 찍은 건 왜 이재명이를 안 찍었냐면 아까 얘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만 이재명이를 찍으면 문재명이가 되고 이재명이를 찍으면 문재인 시즌2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안 찍은 겁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번에 윤석열 정권이 곧 출범하잖아요 아직은 이제 취임식 전이니까 그냥 이제 대통령은 아니고 당선자 신분인데 윤석열 당선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청와대를 벗어나겠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종로 광화문에 있는 의교부 청사의 집무실을 마련하겠다 뭐 이런 이러더니 이번에는 또 뭐 요즘에는 용산에 용산에 국방부 건물을 또 거기서 이제 집무실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를 벗어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겸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청와대가 풍수지리적으로 뭐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여러분 왜 21세기에 그 풍수지리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풍수지리는 미신이에요 어디 산세가 어떻고 어떻게 산세가 되는데 들어가서 집을 살면 복을 받고 여러분 없는 복이 먹지로 생기나요 그거 다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풍수지리 라는 건 미신이다 그런 건 얘기할 가치조차도 없다 그래서 내가 그 전에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전서부터 내가 전철을 타고 많이 돌아다녀도 보고 서울 시내를 배회도 해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3호선 전철에 경복궁역이 있잖아요 경복궁역 근데 지금은 경복궁역이 예전에 그 경복궁역에서 전철을 내려서 보면요 내려서 그 출구로 지상으로 나가는 출구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전철 통로가 아닌 곳에 또 다른 통로가 있었어요 근데 문을 닫아놓은 상태죠 그 통로는 문을 닫아놓은 상태인데 그 문에서 군인이라든가 현역 군인이라든가 경찰이 꼭 그 출입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 경복궁역이 말이지 그땐 내가 그랬었거든 야 이 경복궁역에 통로가 또 있는데 그 통로 문 앞에서 꼭 현역 군인 아니면 경찰이 지키고 있다 저게 무슨 통로인가 이렇게 내가 궁금하게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통로가 아주 그냥 아주 다 폐쇄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지키는 사람도 없고 그렇거든 근데 경복궁역이 생겼던 초장기인 그런 게 있었어요 경복궁역 내에 또 다른 통로가 비밀 통로가 있었다고 말이죠 근데 그 통로 출입구에 경찰이나 현역 군인이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통로길래 저렇게 현역 군인이나 경찰까지 나와서 지키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내가 곰금이 생각을 해보니까 경복궁역이 국립중앙박물관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로가 말이죠 유사시 국가에 무슨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는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던 유물들을 근데 그때는 지금은 용산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때는 용산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옮겨가기 전이라고 그때는 경복궁 앞에 중앙청이 박물관으로 쓰던 그런 시기였어요 중앙청이 중앙박물관으로 쓰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래서 나는 그 통로가 용도가 뭔가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 중앙박물관이 거기 있으니까 중앙청의 중앙박물관이 거기 있으니까 국가비상사태에는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유물들을 비신시키는 그런 통로가 아니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뭔가 두 번째로서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거기서 경복궁역에서 또 청와대도 가깝잖아요 틀림없이 경복궁 전철 비밀 통로가 청와대까지 이어지고 그랬을 걸로 그렇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청와대 내에는 우리 같은 일반 국민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국가 비밀 시설들이 있겠죠 물론 벙커라고 있잖아요 청와대 지하 벙커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거고 그러나 그 청와대 지하 벙커 말고 또 진짜 유급한 국가비상사태에는 대통령이 지하 통로를 나와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부터 이 지하 통로가 경복궁 전철까지 연결이 됐다고 하죠 연결이 돼가지고 국가비상사태에는 청와대에서 경복궁 전철역까지 지하 통로가 연결이 되고 경복궁에 와서는 대통령이 전철을 타고 대통령이 전용 전철을 타고 다른 곳으로 가는 통로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경복궁 전철 내에 비밀 통로가 있는데 그 비밀 통로문을 꼭 현역 군인이라든가 경찰이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그 비밀 통로가 뭐냐면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첫째는 중앙청 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들을 국가비상사태에는 지하 통로로 이동시키는 그런 용도로 만들었지 않았을까 비밀 통로를 또 하나는 그렇게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비상사태의 청와대에서까지 지하 통로로 연결이 돼서 경복궁까지 지하 통로로 와서 경복궁에서 전철을 타고 다른 데로 가는 그런 통로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나 같은 일반 국민은 국가 비밀적인 얘기는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언제 듣기에는 남태령이 있잖아요 남태령에서 서울서의 과천 쪽으로 오다 보면 남태령이라고 있습니다 남태령에도 무슨 관악산 줄기에 잇따라요 관악산에 우리나라 진짜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비상사태 시에 국가를 총 지휘하는 지휘본부가 대한민국 지휘본부가 관악산 어디 남태령이 있는 그 부근 어디에 관악산 지하에 관악산 지하 깊숙이 돼 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경복궁 전철이 생기고 경복궁 내에 비밀 통로가 있었던 것은 청와대에서 빠져나온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지하로 빠져나와 가지고 경복궁에서 전철을 타고 남태령까지 와가지고 남태령이 어떤 관악산 국가 지휘본부 관악산 지하 벙커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그렇게 청와대는 청와대는 처음서부터 국가대통령이 국가를 통치하는 그런 걸로 건설했기 때문에 벙커라든가 지하 대피 시절 지하 대피 통로 이런 게 잘 인프라가 갖추어졌다 그 말이죠 그런데 청와대를 버리고 지금 용산의 국방부 건물로 옮겨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용산의 국방부 건물로 옮겨가면 청와대처럼 물론 용산 국방부니까 거기도 국방부니까 지하 벙커 이런 건 잘 돼 있겠죠 6번도 거기 있고 하니까 지하 벙커는 잘 돼 있겠지만 그렇게 대통령을 피신시킬 수 있는 어떤 통로라든가 이런 게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나는 국가 비밀적인 거는 내가 잘 알지는 못하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모든 인프라 국가원수를 보호하는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청와대를 버리고 왜 나와야 할까 뭐 국민 간의 소통이다 하는데 그게 참 뭔지 그렇습니다 하여튼 소통이야 뭐 청와대에서 내에서는 소통을 못합니까 그 참 그래서 나는 윤석열 씨를 지지하긴 했지만 그 청와대를 버리고 나온다는 거는 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되는 얘기지만은 청와대는 예전서부터 청와대 자리는 말이죠 일제시대 때는 조선총독부 이토 히로부미 있잖아요 이토 히로부미가 거기서 조선총독부를 통치하던 이토 히로부미가 그 관저에서 살았다래요 청와대 지금의 청와대 자리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이승만이가 그때는 청와대라고 안 그리고 경모대라고 그랬죠 경모대라고 이름을 붙이고 거기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박정희 시대에 경모대라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제 청와대라고 바꿨죠 그 후로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청와대라는 건 말이죠 최고 통수권자를 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모든 국가원수를 보호하고 국가유급시에 비상사태의 국가원수를 보호해서 국가통치를 해나갈 수 있는 모든 인프라가 제일 잘 갖춰져 있는 그 청와대를 버리고 나온다는 것이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서 참 찬성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자꾸 언론에서도 그러는데 집무실이라고 하면 여러분 집무실이라고 하면 펜테노리는 펜테노리는 사무쟁이로 사무쟁이 같은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얘기할 때는 집무실이라고 한다기보다는 통치실 통치실이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대통령의 통치실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대통령이란 건 단순히 사무만 보는 그런 직책이 아니거든요 국가를 통솔하고 삼군을 통솔하는 통수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최고 지도자죠 최고 지도자가 있는 것을 집무실이다 펜테노리는 사무쟁이 집무실이다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어불성설 같고 그래서 대통령이 있는 곳은 집무실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의 통치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청와대를 버리고 6번으로 간다는 그런 국방부 용산의 국방부 건물로 이전한다는 그런 뉴스에 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키드 천머리에도 얘기를 했지만 토요일날은 원래는 내가 토요일날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날 내일은 비가 오는 곳이 많고 또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 바람이 아주 강한 대부분 바람이 강해요 그래서 나는 그 드론을 날려야 되기 때문에 바람이 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집이 있고 그래서 내일 저녁에 떠납니다 내일 오후에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핵남들을 갔다 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는 윤석열 당선자가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의 국방부로 이전한다는 그런 것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